드라이아이스의 비눗방울 먼저 큰 수조 드라이아이스의 비눗방울을 준비합니다. 큰 수조에 들어갈 드라이아이스를 깰 시에는 직접 손을 만지는게 위험해서 목장갑이나 고무장갑을 꼭 끼고 깨야 합니다. 그럼 이제 드라이아이스가 있는 수조에 비눗방울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눗방울이 뜯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비눗방울이 뜯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비눗방울이 뜯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끝으로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